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, CEO, 행정가,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.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.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.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.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.